여러분들 아이언맨 보셨죠? 네.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. 화성 갈 거야.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잘 아는 분도 의외로 안 계신 것 같아요. 할머가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됐죠? 요즘 사진은 괜찮던데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일론 머스크가 약간 XX의 기준이 있었는 모양이에요. 그럴 거면 결혼해. 어떤 사람에게는 영웅이,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. 그걸 한 거예요, 그렇죠? 나 싫어. 저할 나위 없는 악장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까?